안녕하세요. 청소년 지도사 유중원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실시가 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동안 저희가 담겨진 시험 문제에 관련된 것만 살펴봤는데 이 자격검정, 이 국가시험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관련 근건데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연수규정, 여성가족부에서 고시한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연수규정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딸려있는 별지, 자격연수수료증,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표, 전공과목의 인정,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그 다음에 응시자 제출서류 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기본법입니다. 21조 청소년지도사, 그리고 21조의 2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취소, 21조의 3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내용이 기본법에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 시행령에는 제20조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 그 다음에 21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자격증 발급 내용이 같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에는 제3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 제4조 자격검정의 실시, 제5조 자격검정 합격결정, 제6조 자격증의 교부, 제2조 자격검정의 세부사항 고시, 그 다음에 13조 수수료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 앞에 여러가지 법들이 있는데 그 법들을 세부적으로 풀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힘들고 법을 매번 개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규정을 여성가족부 고시로 새롭게 만들게 된 겁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청소년기본법 아까 나왔던 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관련된 내용들을 규정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업무분장인데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원, 시험을 주최를 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렇게 3개가 업무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잠깐 멈춰보고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조에는 설치, 4조에는 심의사항, 5조에는 구성 및 임기, 6조에는 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에 대리, 7조에는 간사, 8조에는 회의, 9조에는 수당. 이 수당은 위원들, 여기에서 실제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검정실시기관, 그 다음 제13조는 검정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15조는 응시자의 제출서류, 15의 2조는 시간제 등록자 등의 제출서류, 15조의 3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면제, 16조는 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 이수 확인서류 제출, 제17조는 원소교부 및 접수, 제18조는 자격검정수수료, 제19조는 자격검정수수료 반환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20조는 문제제출, 제21조는 시험문제 인쇄 및 인계인수, 제22조는 시험본부 설치 및 운영, 23조는 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24조는 시험위원의 임무, 25조는 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26조는 다반카드 판독 및 채점, 27조는 주관식 다반지 채점, 28조는 면접시험, 29조는 수당, 제30조는 자격검정합격자, 제31조는 자격검정서류관리입니다. 32조는 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33조는 경력인정의 방법, 34조는 경력인정의 신청, 35조는 경력인정의 취소, 36조는 경력환산의 내용, 37조는 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제38조는 경력환산의 신청, 제39조는 경력환산 인정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40조는 연수과정 및 내용시간, 41조는 연수시행계획, 42조는 연수시행계획공고, 43조는 연수등록, 44조는 연수과정수수료, 45조는 연수과정수수료 반환기준, 46조는 연수평감이 결과보고, 47조는 강사수당, 여비연수지도수당, 제38조는 자격증교부기관, 49조는 자격증교부, 49조는 자격취득확인서 등, 제50조는 시행세칙, 51조는 예산의 운영 등, 그리고 52조는 재검토기한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청소년 지도사 자격연수수료증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수료증을 배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확인서, 이것도 청소년활동진흥원에 요청을 하면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 자격취득예정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자격증이 나오기 전에 예정확인서를 또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시험 합격확인서라는 것도 또 발급을 해주는데,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직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요. 1급, 2급, 3급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멈춰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 경력인 것 같아요. 종사 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인데요. 제 32조 제2항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거 또한 저희가 시험을 응시를 할 때 이 내용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위에 있는 것은 1점짜리, 아래쪽에 있는 것은 0.5점짜리가 돼요. 청소년 관련된 기관에 있는 건 1점이고, 수련관이나 수련원 말고 학교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거나 그런 것들은 0.5점으로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여기서 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자의 제출 서류인데요. 공통 서류가 있고 응시자 유형별 제출 서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대학원, 대학교에서 졸업한 사람들, 대학,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거 또한 잠깐 멈춰보고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